현미밥이 좋은 이유 현미 효능 7가지 1. 해독 작용을 한다 현미의 겉표면에 강한 해독 작용을 하는 피트산 성분이 인체에 쉽게 쌓이는 중금속과 같은 악성 유해의 물질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것을 돕는다 현미의 해독 작용은 다른 식품에 비해 6배나 높은 효능이 있어 매일 매연을 마시는 도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식품이다 2. 동맥 경화를 예방해준다 현미에는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며 동맥 경화를 예방해주는 피토스테롤과 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동맥 경화증을 예방하는 비타민 E가 쌀결을 포함하여 현미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3. 당뇨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현미는 당분이 혈액 내로 흡수될 때 필요 이상의 당분이 혈액 내로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 최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미의 성분 중 가발하는 성분은 식후 혈당치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인슐린을 조절해 당뇨의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4. 뇌세포 손상을 방지한다 현미에 들어있는 감마리레놀렌산은 뇌신경전달물질로서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여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현미에는 두뇌 활동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이 다량 들어있어 두뇌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현미는 저작운동을 유도해 뇌열류량을 증가시켜 뇌기능을 발달시킨다 5.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 B, 이 등을 비롯한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피부를 탄력있고 윤기있게 만들어준다 비타민 B는 피를 맑게 하고 비타민 E는 노화를 막아주어 피부의 주름을 예방한다 6.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현미에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풍부의 변이 몸 안에 정체 시간을 짧게 해주고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는 것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해주고 쉽게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장내 좋은 박테리아를 증가시켜 장을 건강하게 만든다 7. 탈모를 예방한다 현미를 먹으면 인슐린 분비 촉진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을 막을 수 있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며 현미에 함유된 섬유질,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은 모발의 영양 공급원으로 좋다 또한 트리프토판과 타이로신 성분은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데 관여해 머리를 검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3. 쉬어